맞. 끌려던 뭘 끌르는 거야 왜 이렇게 먹지 여기는 어른들이 좋아할만한 거 갖고 와야 된단 말이야 막 끌려서 막 끌었яться 막 끌 같아 física 막꽌리 더 날 따라줘 까맣기다 막걸리 먹었잖아 막걸리 먹으면 뭘 먹어야 되지 érica barber 술 깨려면 컨디션ers 그렇지 하기 epidemi 오늘 밤 둘이 아웃 오브 컨트롤, 아웃 오브 컨트롤 아니지, 가사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 되잖아. 어떻게 해? 아웃 오브 컨트롤, 아웃 오브 컨트롤, 아웃 오브 컨트롤, 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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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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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리다. 아휴, 진짜 내가 소름돋아, 형 진짜 천재 같아. 이게 바로 2021년 곡입니다. 너무 많이 줬는데, 얘한테. 이거 뭐 해 볼 수 있겠어요? 해 볼게요. 오케이, 됐다. 야, 실력 본다. 날씨는 이거 될 것 같다. 음악 주세요! 춤도 같이 쳐라. 하이! 몽믹필 쏘 하이, 정말 킹받네. 나는 넌 바꾸. 유 메이미 곤충 소리, 암서 크레이지. 너 보니깐. 들어가! 막걸리도 널 따라줘. 후퇴차 여명 컨디션. 그렇지, 좋아. 오늘 밤 그래, 아가리 닥쳐야. 암기 대용 에너지 바. 오케이. 야, 됐다. 어, 됐다. 하잖아. 아니,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이, 근데 노빠꾸는 이게 영어, 일본어. 일본어라고? 너 안 닥치네? 야, 뭔 헛소리하고 있어. 헛소리가 아니라 지금 맞는 말인데 왜 그래가지고. 뭐가 일본어예요, 오빠 국아? 10대들이 쓰는 거예요. 그걸 10대들이 쓰는 거예요. 나 알았다, 이 친구. 가능성 보인다. 그렇지, 잘할 것 같지. 나 이거 신곡에다가 우리 코러스 넣어주자. 오케이. 오케이. 신곡에다가 제목이나 들어볼게요. 신곡이요? 스트로베리 껌이라는 제목으로. 껌이야, 또? 야, 이것저것 다 씹히겠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코러스 넣어준다. 그렇지. 이거는 사람들이 무슨 씹을 일이 뭐가 있니? 그렇지, 그냥 껌이 아니지. 아, 스트로베리 껌이지. 거기다가 한번 코러스를 넣어드릴게. 오케이. 자, 됐다. 3대다. 음악. 출수. 쉬마렵다고? 쉬라호텔에서? 쉬었다 가자고? 유유. 이건 베드린턴 락해. 이건 테니스 락해. 이걸 안면도 꼭 해. 저기는 어떤 일 먹기? 우리는 다래끼. 래디 오브 방팔. 어디 성부지냐? 너를 따로 워킹. 운대는 하루 시간 열기. 카드빛. 카운렛. 파카라이 끌려. 누가 똥 싸고 물 안 때렸어. 물내려. 어, 부푼다, 부푼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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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갈불라. 우르르. 황파. 오, 스트로베리야. 이 씨발. 스킨부드. 스킨부드. 스트로베리 그만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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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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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조금 더 페더랏게. 조금 더 페더랏게. 뭘 그렇게 내려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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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뱃한테. 미디 밴드 쏘다. 모팔모에 강철건. 하이버 스캔. 또 배터리 높게. 한 번 맞다 하면 그냥 지나치기 힘들죠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는 하성 아이시 잘 나셨습니다 두꺼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해성처럼 나타났습니다 하우재 국북 에어컨 24평역 마지막엔 진짜 재밌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 빠지면 절대 해야 할 수 없는 강력한 매력이죠 하성 정별 직전 오케 이걸로 픽스시켜